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더 좋은 안무가가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나 그런데 나는 반대로 물어본다 당신은 뭘 배우고 싶은가 언젠가부터 확실한 걸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단어가 메이비라는 걸 알게 되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멜론 비하인드 씬 도서편 The Reader에 참여하게 된 가수 에릭남입니다 잘 지내셨죠? 멜론 비하인드 씬 생중계 토 캘린더 알림 설정하시면 멋진 선물까지 드립니다 I'll see you soon Bye Bye